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이 지금 시간 때문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테죠 하이 주호 하이 앉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왜 앉아냐고요 뭐 앉아고 싶어서 앉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좀 얘기 좀 하려고 어 근데 지금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시간대라 그런지 잠깐 낀 거야 자기 전에 응 방이 방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후루 건드리지 마 후루 지대길이 엄청 티키타카이 또 막 그래 올해들은 왜 이리 나가요? 라이브 라이브 팬분들이랑도 라이브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궁금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가 항상 뜨는 걸 보는데 내 뭐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말아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말아가지고 나쁜 질문이 응 잘 지내야? 라고 말아가지고 잘 지내야? 뱁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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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런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은 웬만해선 멤버들이랑 하는게 좋은거구나 내가 위에 남한테 좋은거지만 오빠는 좀 위험해 나는 좀 위험한거야 왜 이건 진짜 몰라서 순수한 마음에 물어보는거야 저 왜 이렇게 귀엽지 오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응 멤버들이랑 하는게 낫다 오케이 그럼 멤버들이랑 할게요 박수 소리가 너무 걸걸해서 좋아요. 너무 섹시해요. 걸걸한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Yeah, thank you because my fans. I love you. I love you. Really, I love you. Really, I love you. 결국에는... Your shot? 4 a.m. maybe? What are you supposed to do? What are you supposed to do?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Yes,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There are a lot of things. I love you.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지금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게 내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다 잘 해결될 거예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이라는 거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겪고 싶지 않아도 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말 못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한 결정이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그 어떤 누구한테라도 그게 절대 겉으로만 보고 판단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안에 속사정 있을 거거든 정말 난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터닝포인트예요 하지만 제가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앞으로 겪더라도 남들이 누가 뭐라 하던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제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나 이건 말할게요 내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별별 얘기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에 대해서 내가 언급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해요 내가 당당하면 내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건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언제 상대해요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신인 때 더 어릴 때는 그거 하나가 그래도 내가 신경이 쓰였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떳떳한데 뭐하러 신경 써요 그러고 싶나 보죠 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챙기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으니까 그럼 난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언젠간 벌받아요 알파 아니에요 벌받을 거예요 장담해요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결국 다 밝혀지니까 물론 내가 조금 밑보인 것도 있을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하면 돼요 탓은 안 그러면 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오해한 거 아니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는 아티스트지만 나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귀한 집 자식이고 똑같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연예일을 한 이유로 나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하고 어떤 어떤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은 일을 겪으면 넘겨요 지금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다 내가 뜨뜻하니까 단 언젠간 배로 받을 거다 내가 장담하잖아요 배가 아니야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나는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니 11분 11분이 너무 소중한데 남들은 몰라요 나는 최소한 SF9으로서 그리고 판타지의 아티스트로서 나와있을 이 시간 동안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도 편하게 여러분들 우리 막 친구들끼리 있으면 편하게 막 진짜 정말로 편하게 뭐 장난처럼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이랑 그러고 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면이 너무 무섭다고 미안해 불 좀 깃까 됐지 됐지 저는 이제 옛날처럼 막 신인이어서 아니면 뭔가 뭔가의 컨셉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를 가리고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한국 사람 있지 않아요 나도 나은나요 진짜 열심히 재미있게 살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무대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어요 나를 가둬둔 그 어느 것도 다 풀어치고 그냥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해보고 싶은 거 같이 하면서 살자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땐 우리 그때 그랬었지 이러면서 놀자 그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알겠죠? 여러분들도 뭐 나도 똑같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같이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물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기 질투라는 사람은 무시해요 알바야 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 대신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걸 알바애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거지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돼 후회만 안 하면 돼 우리도 알겠죠? 이걸 너무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끼리 서로 믿어주자 우리끼리 어떤 일이 있든 믿어주자 분명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너무 켜서 미안하거든요 잠이 안 와 아까 혼자 배그했잖아 귀여우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귀여울 수 있겠다 다 이해해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준 것도 내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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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해야 되지 많이들 이제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음 표현이 많이 어색해요 근데 내가 노력하려고 할게요 표현도 많이 하고 좀 더 같이 가까이 다가가보려고 할게요 너무 오해하지 말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데 단지 그 순간에 내가 표현이 조금 어려워 그 어려운 건 사람의 성격이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꼭 얘기 꼭 안아줬으면 좋겠고 꼭꼭 나는 이제 목 아플때마다 이렇게 물을 머리맡이요 이렇게 머리맡이 튕는 물을 한입씩 마시고 목이 아프니까 방금까지도 나 영빈이 형이랑 통화하고 있었거든 내 인생 1초 1초가 소중한데 저런 건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자 알겠지 어디 가나 모든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술 채운 거예요 미안한데 저 밖에까지 집에서 영화 봤어요 그 언더 언더워터인가 그 무슨 시초선에 대한 영화 보고 있었는데 무슨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되게 최악으로 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술이 좋다고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요즘은 제가 많이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우리끼리 행복하죠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요 다 이유는 있는 거예요 뭐든지 뭐 봤어 언더워터 언더워터인가 그 왜 트와일라인 나왔던 크리스틴 시어트 그분 나왔던 그 심해에서에 대한 영화인데 그게 아니 내가 몇 번 소리 질렀잖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몇 번 몇 번을 놀랐어 내가 못방송 사랑해야겠지 땡큐 고마워 진짜 주호의 목소리가 나갔어 그러게 어휴 울려 미안해 하품에서 아 봐야겠다라고 그 좀 놀라는 거 괜찮으면 봐도 될 것 같아 음성면조 되는 것처럼 인성이 형은 되게 음 제대하고 돌아온 앨범이잖아요 하 이를 갈았어 다원이요 뭔가 보컬적으로 다 녹아냈어 그 형은 보컬로 다 풀었어 그 다음이 나죠 여러분 나는 노래 불렀고 랩도 했고 그리고 음 내 다음에 태양이 우리 태양이는 아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 정말 정말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 음 휘영이 나는 이번에 휘영이가 한 음악을 보고 많이 배웠어 진짜 많이 배웠어 와 생각도 못해본 근데 너무 좋다 찬이 비디오적 비디오로 보고 오디오로 듣잖아요 찬 나 찬 나 찬이 맏형인 줄 알았어 너무 섹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만큼 우리가 이갈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 나중에 언젠가는 뮤비나 이런 비핸드로 풀리겠지만 나같이 독감도 걸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촬영 끝나고 나 촬영 끝나고 독감 때문에 진짜 이틀인간은 병원에 있고 이틀인간은 왔다갔다 하면서 지냈을 거야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다행이다 너무 잘 봤다 노래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쓴 노래는 원래는 막 그걸로 타이틀을 왔다갔다 하고 있었는데 나랑 회장님이랑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나는 내 노래가 따뜻하길 바랬고 그게 콘서트를 하던 나중에 언젠가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스테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낼 수가 없었어 왜냐면 멤버들이 너무 잘 불러줬어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번 앨범 너무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너무 너무 모든 장르를 다 흐러서 했고 주호곡 내주세요 제 곡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작업실에 없었잖아요 저 곡을 안 쓰잖아요 안 쓰려고 해요 웬만해서 근데 이번 앨범만큼은 내가 그래도 메인감으로 하나는 써야지 해서 쓴 거예요 외국문이라 그러니까 걱정 안해도 돼요 진짜 열심히 써줘 진짜 이제 저는 잘 건데 자야 돼요 졸려요 우리 내일부터 이제 킹덤 연습도 있고 자야 되는데 아니 이번엔 가사도 좋아요 나 이번에 가사도 건든 게 많이 없어요 가사도 좋아요 아침부터 학교 있는데 학교 힘들어요 나도 학창시절에 아침에 학교 오는 거 힘들었어 다 겪는 거다 ENFJ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 다 겪는 거다 잘 거야 졸려 오늘 스케줄 나 두시 입수한 느낌이야 내 립밤을 쳤다 두고 와서 잘 거잖아 나도 오늘 이렇게 봐줘서 늦은 시간에 고마워 나 이제 살게요 잘자 안녕 여러분 그리고 나 이제 면도 이거 좀 덜 숨겨도 될까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28세고 그러니까 아이돌이지만 아이고 맨날 믿는데 이거 맨날 생겨 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탈 때 얼굴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괜찮으면 아 싫으면 계속 미룰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아 또 아 그래 면도를 안 해도 됨으로써 그래도 싫으면 꼭 말해줘 It's so good to see you 땡큐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서른 살이잖아요 내가 이 면도로서 뭔가 10장을 더 보내줄 수 있는데 면도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걸 조심스러워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저도 하나 할게요 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말할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직업이 다르지만 직업이 달라서 내가 아티스트고 여러분들이 감상에도 판타지라는 팬으로서 있어주지만 밖에서는 우리는 같은 되게 귀한 집 자식이고 귀한 집 아이들이고 밖에서 봤을 때 이런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알죠? 이것도 사람으로서 아니 나 그렇게 많이 안 짤어 근데 나 심지어 면도기를 바꿨거든 근데 잘 안 먹혀 안 짤려 경친해야지 주호연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다들 너무 고마워 고마워 나 이제 찾게 여러분 나 찾게 안녕 저녁 언제부터 거든요 5jam 그래서 고마워요 communications 저는 그래서 메틴이 저는 새벽 24h і 말씀 с poi 오늘은 글로벌 펜테지 좋은 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안녕 바이바이 오늘 라이브 보러 왔어 안녕 큐티 안녕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인 마의 위대들 있어 땡큐 바이 바이 러브 유 리얼리 러브 페네시 진짜로 고마워 안녕 잊자 겨우 나 하루도 안녕